하동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. 하동혁 증인 묻겠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우리 민족통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청각장애가 아주 심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회의하는 동안에도 번역기를 통해 들었거든요. 제가 보청기를 꼈어도 40%밖에 못 알아듣습니다. 사실은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었는데 제가 청각장애 때문에요. 그런데 이게 좀 잘못 왜곡되게 사건이 전개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양에서 보고 듣고 목격한 거를 증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왔습니다.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누구 우리 변호사님이나 한 분에게 옆에서 좀 질문 요지를 여기다 옆에 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제가 옆에 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. 옆에 가서 그러면 되잖아. 옆에서 얘기합니다. 네 그렇게 하세요. 그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. 그러면 주로 필답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이화영 중에 계시고요. 그 옆자리가 있네요. 여기 앉아보세요. 여기서는 들리죠? 네? 여기서 안 들리죠? 아 옆에서는 들립니다. 이건대 의원님 옆자리에 앉아주세요. 아 예 이렇게 묶겠습니다. 아니 아니 옆자리에 앉아주세요. 그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죠. 아 예예예 저희 옆으로 봤자. 오십시오. 예예예 신문해주세요. 저희는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북한을 6번 정도 방문하셨는데 2019년 1월 26일에서 30일까지 방문했을 때 송명철에게 김성태가 준 돈이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송명철이 광물 개발든 북남협력사업 협의에 의한 자금이다 이렇게 대답했고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말은 일제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2019년 7월에 필리핀 대회에 참석했을 때 송명철한테 리오람 왔느냐 했더니 송명철이 리오람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